형, 귀가 뺏대요 오케이 귀가 뺏대요 귀가 뺏대요 귀가 뺏대요 귀가 뺏대요 귀가 뺏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들, 일단 좀 더 들어오시면 얘기하도록 하죠 맞아요, 오늘은 머리는 좀 볶았죠 볶았는데 원래 아까 더 예뻤는데 스케줄을 하고 왔는데 머리가 약간 망가져서 맛있게 하다 말아야 돼요 괜찮습니다 저 그리고 저녁 먹었냐고요? 못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시켜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1불로 보내주세요 아이 다이 다이 뭐 먹을 거냐고요? 그냥 이거 히터 좀 끌 수 있어요? 저... 이따가 해줄게요 이따가 해줄게요 그럼요 드라마 보고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오늘 오늘의 TMI 처음부터 TMI 나는 배가 많이 고프다 이거 TMI가? 이거 TMI죠 그래서 밥을 시켰다 여기까지 배 시끄럽다 왜 옆에 직원분들이 지금 저녁 시간인 거 같아요 뭐 왔는데 지금 저거 내 건가? 내 거 아니네 너무 덥네요 여기 드라마 잘 보고 있다고요 나이스 어때요? 드라마 잘 보고 있다고요? 드라마 재밌나요? 드라마 재밌나요? 드라마 재밌나요? 아닌가? 오늘 옷 컨셉이요? 저는 옷 갈꺼운 옷이라는 옷이 제가 느낌과 안으로 입었습니다 에어포 산촉 달라고요? 에어포 산촉 시청자 아 맞다 제가 지금 상기로 모여서 제가 바로 이제 먹을게요 질투를 왜 합니까? 실례해요 지금 회사에서 막국수 다 푸지게 먹을 거니까 한개도 못 먹었어요 지금 나 노래를 틀어주고 싶은데 배터리가 없었어 이게 뭐야? 오! 서비스인 것 같은데? 저는 항상 여러분의 편이죠 사실 오늘 보쌈 시켰습니다 보쌈 이준아 널 이용해가 생각하네 여러분 이게 연말인데 연말에 연말에 뭐하세요? 연말에 연말에 사오리카 맛있겠죠 서비스로 이 소스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 좀 보이게 먹고 싶은데 찾을지도 몰라요 찾을지도 몰라요 짠 음 음 음 음 보쌈 시켰어요 보쌈 음 음 보쌈 시켰어요 보쌈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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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죠? 다 아이씨 이거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씨 짠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아이씨 아이씨 이걸 먹으라고요 저 맛있겠는데 음 맛있어요 이제 나 다 찍으려고요?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저랑 오늘 메인 형이랑 아침부터 스케줄을 했는데 한 끼도 못 먹었거든요 그래야 같이 먹어요 불죽발이 이런 데 맛있네? 이거 아 음 음 음 음 음 음 아는 원래 먹던 거고요 부쌈을 시킨 거지 바보야? 맛있었죠 맛있어 뺏다 뺏네 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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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어 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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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스? 피스 오늘 막국수 막국수 먹어볼게요 거기다 형님 밥 먹었어요? 먹었어요 보쌈 먹어봐 파산치 맛있다 역시 아 Smith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복숭아 원래 이거 수육, 그거 아닌가? 수육? 여러분들 미안해요, 제가 저 원래 알죠, 제 스타일 루틱 세스킹 못합니다, 저 밥 먹어도 얘기 못해요 피부 저녁 드라마 촬영 때 TMI요? TMI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축하하지 못하죠 요즘 재미있는데? 재미있는 뭐가 있지? 없죠? 취미는 없어요 없어 없어 저녁은 재미있어요? 저녁은 재미있네요 저녁은 재미있네요 천천히 먹으라고요? 제가 원래 백품을 천천히 못 먹어요 병고은이 형 병고은이 형이랑 승훈이 형이랑 용이 이 세상에 배고파서 천천히 먹더라 하지만 난 그게 아니지 하지만 난 그게 아니지 하지만 난 그게 아니지 네, 하나씩 국내 공룡이 형 수업에 있다가 수업이 있다 보이대요 과연 수업 잘 봐야지 점수라도 먹이라고요? 수육 이런게 점수가 있나? 다 맛 비슷하지 않나요? 마늘족발이라고 아니면? 맛은 아직 맵냐고요? 아니면 불족발도 맵네 나머지는 하나도 안 매워 매운 부스하고 먹으니까 그 음식이 걸려 불족발도 여러분들 게임은 셋째 때 체다 먹읍시다 아니면 저처럼 돼요 폭식하게 돼요 폭식 이런거 이런거 못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좋아하기도 하고 한 끼가 아니라 첫 끼 한 끼도 아니에요 지금 저희 열심히 3, 4분 먹고 있을걸요? 쇠 소원이 뭡니까? 음식 좋죠 음식 맛있잖아요 어떤 면이 제일 좋냐고요? 면? 왜냐면 그거지 이거는 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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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시면 돼요 밥 먹으래 밥 먹으래 second 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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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댄스까지 가겠다고 얘기해 보세요 긴장하냐고 뭐예요? 랩션은 오히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랩션이라 생각날때는 랩션이 진짜 어려워 이게 진짜 어려워 랩션은 너무 어려워 근데 이 랩션이 좀 더 어려워 그래서 이 랩션은 좀 더 어려워 랩션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랩션 안 해요 깻잎 문제가 뭐예요? 깻잎 파야 상추 파야 이런 건가? 깻잎 뭔지 모릅니다 깻잎은 알아요 근데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저 깻잎 좋아하는데요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여기서 알겠는데 이 친구가 다른 사람 깻잎 빼줘도 되냐 그게 왜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깻잎 빼줘도 되냐고? 그게 아닌데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닌 것 같은데요? 뭐 알고 있다는데 형? 형 알고 있는데 안 돼요? 댓글을 봤어요 깻잎을 떼어도 되냐고? 깻잎이 뭐 그건가? 뭐 사랑의 증폭 이런 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냥 깻잎을 떼는데 안 떨어지는데 잡아주잖아요 아 이거 젓가락 잡는 거 찜잎? 여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남자애? 다른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애가?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애가? 아 괜히 되지 되죠? 됩니다 여자친구가 정확하시죠 형 착한 표정을 지고 계십니다 돼요 돼요 전 돼요 이거 왜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거 왜 붐이에요? 이품이에요? 안 된다고요? 백인 왜 되냐고? 넌 안 된다고? 유영이 하고 이게 왜 유영인지 전화 보여줬는데 여기 다 유영하는구만 매니저님 어떻게 생각해요? 하면 돼요? 된대요 이 정도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깻잎을 떼어주면 깻잎에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막 그런 거 있잖아 꽃처럼 꽃말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없잖아 그런 거 없죠? 그래 그럼 돼야 돼 설마 설마는 아니지만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겠지만 그런 걸로 질투하고 그러는 분들도 계실려나? 있으시겠지? 질투 때문에 그런 거나? 뭐죠? 질투 때문에 그런 거나? 형 저 뭐 이해 못 한 거 같다 안 돼요? 맞죠? 어때요? 어때요? 형 아영이 맞다고? 웃겨줄게요? 왜? 왜? 형 아영이 형 아영이 형 아영이 못 먹어요 해볼래? 질투 안 나냐고요? 질투? 안 날 거 같은데? 그건 그거잖아 완전 그니까 막 해볼래 안 할 거 같은데? 만약에 우리 둘이 밥을 먹어요 밥을 먹는데 깻잎을 못 떼고 있어 근데 이거 떼주는 거 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 하여튼 이해 못 한 거 아니고 다 들었습니다 저 떼줘도 돼요 깻잎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니 약간 안 돼요 안 돼요 뜯으면 안 돼요 뜯으면 안 돼 뜯으면 안 돼 뜯으면 안 돼 여기가 짹짹 짹짹 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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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변논인데요? 아냐 weddings 떼려면 안 됩니다 떼려면 큰일 나요 못하라고요 떼려도 돼, 떼려도 돼 떼려도 된다 떼주세요 그 정도는 뭐 그런 거까지 가능하지 어때요? 왜 왜 나 근데 지금 팬분들이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 다른게 또 있나보네 아니라고 시청자님 노래요 민들레 민들레 다음부터 다른 남자 깻잎을 주러 다닐다고요? 깻잎을 가지고 다니나? 깻잎을 가지고 다니는거에요 그러면? 깻잎을 가지고 다니는거에요? 깻잎을 가지고 다니는거에요 깻잎을 가지고 다니는거에요 깻잎을 가지고 다니는거에요 깻잎을 가지고 다니는거에요 질투나니까 하지마 ziem 이러고 21명 구독 2000명 ட 30명 20명 225명 vos 0 찢어 안 봤어요. 안 봤지. 그냥 하나 찢어 볼게요. 다 먹었다. 고요. 잠시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잠시만 바람을 처음 들어줄게. 난 진짜 연애할 생각 없어. 다른 사람 만나. 내가 좋아하는 건 뭔데? 승현이 너는 야구 좋아해서 야구 열심히 하잖아. 나는 너 좋아. 다음에도 또 이름을 줘요. 다음에도 또 이름을 줘요. 본 소감? 뭐 이용해야지 뭐. 어떻게 이용해달라는데. 이용하겠지 뭐. 재밌네요. 기대됩니다. 재밌을 것 같아. 대형이. 현석이 그 그림이 대형이지. 재밌을 것 같아. 저러면 뭐가 어려운다고요? 솔직히. 솔직히 말해줄까요? 지금 대기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대기인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대기 시간이 긴 게 좀 제일 힘들었고. 됐어요. 나 배불러. 한국 날씨는 조금 추운 정도죠. 지금. 한국 날씨는 조금 추운 정도죠. 지금. 한국 날씨는 조금 추운 정도죠. 지금. 한국 날씨는 조금 추운 정도야. 일본 갔으면 꼭. 일본 가면 꼭 뭐가 되는거? 푸딩. 푸딩 진짜. 진짜. 아 지금 배터리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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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인인인인가요? 왜 우리인인인가요? 개석. 개석 재미있습니다. 개석 보세요. 저한테는 저녁을 맞추냈어요. 천천히. 기름을 주지. coeur. 두근두근. 케이스라 선물 뭐 갖고 싶은거야? 사타한테 말해준다고요? 사타한테 말해준다고요? 최은수요? 저 아아 좋아해요 아아 최은수입니다 최은수입니다 일본 푸딩 이름은 몰라요 나메리카 푸딩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 편의점에 파는 거 롱슨이랑 파는데 노래 노래를 나도 불러주고 싶거든요 근데 진짜 롱슨? 롱슨 4%예요 여러분 저한테 궁금한 얘기 없어요? 롱슨 4%예요 나메리카 푸딩인가요? 4%야 진짜 보여줘야 돼 내가? 그래야 믿을 거야 봐봐 보여? 야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안 보이네 앞으로 그리고 제가 끝나고 안무 레슨 있어요 그래서 9시까지 받고 못해요 요즘 뭐하고 있냐고요? 요즘에 그냥 열심히 하루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를 보내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커버곡을 부를 건데 뭘 하면 좋을지 어떤 걸 하면 좋을지 추천하는 시간 어떤네 또 어떻게 해봐 다 됐다 천난말고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그거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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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그저 궁금해 넌 어때 어섯데이 넌 불러 하여튼 차차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만약에 뭐 듣고 싶은 게 있으시면 그 뭐냐 말해주세요 주문해 제가 다 읽어볼게요 뭐 뭐 뭐 뭐 뭐 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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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기 가져오셨어. 이 노래가 안 고칠 수 있다. 이 말이야.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네. 듣고 싶은 노래 그거 틀어도 되나? 형? 됐죠? 내가 그때 들려줄게요. 나의 노래 듣고 싶은 노래 듣고 싶은 노래 러시아 가슴속 깊숙이 새겨진 너를 기억하고 있어 나중이 아름다운 빛 It's so beautiful, beautiful 널 향기 부르던 너라가 It's so beautiful, beautiful 아침에 몸같이 때려 널 약하게 붙여라 내 눈처럼 내가 Oh, 한숨이 떨리는 소리를 눈 겸손히 엉기 담으면 난 시간을 막돌아 또 다시 일찍든 너와의 이야기를 기억해 가슴이 오는 소리에 그냥 넌 너를 위한 니가 시간이라도 미쳤네 베리엄 멈춰도 그나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연습할 때 배우였는데 마음이? 아 있다 그 저희 연습할 때 그 직원분들 워너같이 했었던 직원분들이랑 다 같이 이제 했는데 근데 다 약간 옛날 생각만 한다고 다들 약간 옛날 생각만 한다고 하고 되게 추억에 잠겨서 연습을 하고 했어요 했는데 이제 잠시 회사했다가 바로 그냥 휴지로 돌아와야 되는 왜냐면 여기 시간이 없었거든요 녹음기 아닌데? 녹음기 아닌데? 사실 제가 CRX 이 그룹을 하면서는 파트도 많고 이렇게 뭔가 해보셨나요? 근데 나 사실 처음에 가사지 받았을 때 약간 좀 당황했어 나도 모르게 더 맑았어 지성이 형 손잡아 준 거는 뭐냐면 지성이 형이 되게 그런 걸 무서워한대요 공포증이 있대요 근데 하필 자리가 제 옆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진짜 좀 많이 흔들렸어요 많이 흔들렸어가지고 그때 이제 내 옆에 와서 제가 다시 가서 서야돼요 이렇게 서야되는데 요새 거기서 흔들렸는데 걸려 근데 지성이 형이었던 거지 그래서 하고 있다가 지성이 형 진짜 콧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서야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서야되어 써요 그런 서야되어 써요 지성이 형한테 잡아줬어요 그거 리프트가 흔들거렸어요 많이 지성이 형 되게 무서워해서 잡아줬죠 뭐라고? 희생이 형이 뭐라고? 아 진짜? 아 그냥 뻥치네 다소감 나라고? 맞긴 하지 저는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저도 무섭죠 무섭다니까는 너 뿌는 건 별로 안 드는데 왜 그런 거야 안 무섭냐면 뭐 얼마나 이렇게 얼마나 안전하게 했겠어요 얼마나 안전하게 만드셨겠어요 그런 장치들 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삭 노래방은 일단 그때가 별로 안 체이스되었어요 저희로 제가 안 체이스되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나랑 남자 두 명이랑 많이 체했었거든요 체해되기보다는 그나마 아는 느낌 그리고 민재까지 수현이까지 수현이까지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노래방 씬이어서 노래방 거의 다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촬영 끝나고 그 비하인드가 촬영 끝나고 한 거였어요 촬영 다 찍고 이제 다같이 노래에게 부르고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한 건데 그렇게 한 건데 그때 아무래도 이제 어떤 이제 배우분들 입장에서는 꾸를 수 있잖아요 노래하고 하는 게 그쵸 반대 부끄럽다고 말하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친구들, 친구들이 다 막 저를 저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하도 되지 뭐 그래서 그래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다 같이 노는 그런 느낌이나 돼서 약간 이렇게 제가 아나운선 랩도 좀 하고 그랬던 거죠 뭐 그냥 그런 거 그렇습니다 그 5일랑 그 오징어게임은 나갈 줄 몰랐는데 뭐였냐면 그게 일단 그다음 오징어게임이 엄청 붐이었을 거예요 붐이었어서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대기 시간인가 그 촬영 잠깐 대기 시간에 저희끼리 가만히 그냥 서 있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했지 얘기를 하다가 뭐 뭐 뭐 그냥 근데 진짜 내가 안 보는 거지 근데 내가 뭐 드라마나 영화 그런 거 많이 안 보는 거지만 얘네들은 많이 보더라고요 드라마나 영화를 많이 봐야겠지 당연히 그쪽 그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하다가 너 뭐 봤어 지영아 너 뭐 봤어 그러길래 바로 오징어게임 얘기했더니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얘기해서 가야지 막 이야 이렇게 한 거죠 끄어 이렇게 한 거야 저희도 나 아니야 인싸는 아니고요 인싸는 아니에요 저는 해야될 걸 한 것뿐이죠 열심히 맡은 물 인싸는 아니야 생존을 위한 그런 것도 아니지 분위기를 위한 추천할 노래요? 뭐 크리스마스 노래를 들어야겠지? 민들레 좋아 민들레 우유는 민들레 약간 겨울에 듣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스틴 비구아님의 Off My Face 좋아 잘생각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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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가 저거요? 컵은 거 많이 못 하겠어요 정해지는 것 같다 뭐라고 하지? 강좀 해볼게요 안무 단체 연습하죠? 네 친구분들 앞에 계세요? 시끄럽죠? 네 보람은? 체리 봉봉 챌린지 여보세요? 아몬드 봉봉밖에 몰라요 저 셀카를 잘 못 찍었는데 저도 잘 찍고 싶죠 당연히 시끄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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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셀카를 뭐였지 너 초고기 뭐 foi franch 거냐 아이돌 잘 모아 씨끄럽 응 너 할 거 못 찍는 거 버블티 저 많이 안 먹어봤어요 저 그거 알맹이 싫어해요 잠시만요 알맹이 약간 별로야 내 스타일 알맹이가 너무 웃어, 알맹이가 내 스타일 알맹이가 너무 웃어 응, 타표 박수 애교 따라오고 애교? 너가 이거? 애교? 못해요 안녕 누나 날씨 곧 가야된다 너무 잘생겼어 잘생겼어 안전해졌어 안녕하세요 오빠 잘하셨습니다 슬퍼야 돼요 칠한 눈은 슬퍼요 힘들겠지? 힘들어 왜 이렇게 올래 힘들어야 고통이 있어요 먹는 게 있는 거 바로바로 가져와요, 저 안 먹고 싶어요 같은 저거 사랑하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었나봐 배가 너무 부른 거였지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뭐예요? 이랬는데 요즘 유행하는 노래가 뭐예요? 근데 뭐지? 어딘가 너무 오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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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쑤 흠 눕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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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눕고싶다 저 이제 놀러가는게 아니구요 레슨이라고 화이팅 눕고싶다 안피곤합니까? 안피곤하네 아침에 몇시간이나 6시인가? 안녕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 mid인덕 여러분 어머 실제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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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저 이제 한번 갈게요. 왜 붙는 거야? 갈게. 가기 싫다. 감사합니다. 안녕!